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오늘은 긍정에너지, 위로의 말 비슷한 단어 반복을 해볼건데요. 왜 비슷하다고 하냐면 다른 분들은 힘내, 힘내, 나정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거를 되게 따뜻하고 나정하고 나긋나긋하게 할 자신이 없어서 제 식대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요. 총 1,2,3,4장까지 있어요. 1장은 위로하기, 2장은 자기암시, 3장은 분노표출, 4장은 남탑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안좋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지쳤다던가 아니면 화가 났던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서요. 인기가 많다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세분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아무런 도구 없이 무방비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는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 1장은 위로하기니까요. 따뜻하게 시작해볼게요. 일단 손소리랑 안녕. 안녕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안녕. 안녕. 소중한 내 친구야. 안녕. 소중한 내 동생아. 선배님, 후배님. 선생님, 동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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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마프리카님. 구독자가 아닌 분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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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한 손에 쥐고 해볼까요? 그렇게 하는 것들 많던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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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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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괜찮아 괜찮아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백번 천번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법같이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구요 기분이 괜찮아지면서 모든게 괜찮아져서 좋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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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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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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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다구 진짜 괜찮다구 그 다음은 별거 아니야 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별거인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마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 괜찮다구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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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걱정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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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걱정 하지마 별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x2 아니라고 x4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x3 괜찮다고 x4 별거 아니라고 x2 별거 아니라고 x4 별거 아니라고anz4 azt immediate 진짜 별거 아니라고 내 눈을 봐봐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어 이렇게 순수한 영혼의 눈이잖아 이렇게 반짝거리잖아 내 말을 믿으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진짜 괜찮다니까 진짜야니까 진짜라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괜찮아지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 정도 말을 쓰면 알아들었겠지? 알아들었겠지? 그럼 마지막 위로의 마지막 사랑이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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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부끄러워서 길게 못하겠다 미안 자 이제 이 장은 자기암시야 여기서부터 이제 날 따라해 속으로 제가 만약에 난 최고야 난 최고야 난 최고야 라고 하면 그거 들으면서 너도 난 최고야 난 최고야 따라하는 거야 의문을 갖지마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마 지금 이 순간만큼 알겠지 날 따라하는 거야 난 어차피 잘될 거야 난 어차피 잘될 거야 난 어차피 잘될 거야 난 어차피 잘될거야 난 어차피 잘될거야 난 잘될거야 난 잘될거야 난 진짜 잘될거야 난 어차피 잘될놈이야 난 어차피 잘될놈이야 잘될 잘놈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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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놈은 잘된다 잘될놈은 잘된다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야 잘될놈은 잘된다 잘놈잘 난 어차피 잘돼 난 진짜 어차피 잘돼 이건 다 그냥 지나갈일이야 지나갈일이야 그냥 지나갈일이야 그냥 지나갈일이라고 그냥 지나갈일이라고 그냥 지나갈일이야 어차피 그냥 다 지나갈일이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일이야 어차피 그냥 다 지나갈일이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일이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일이고 어차피 다 지나갈일이야 어차피 다 지나갈일이야 어차피 다 지나갈일이야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이건 다 지나갈 일이라고 이건 제 좌우명이라고 될까요? 제 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외치고 싶을 때 외쳐 외치고 싶을 때만 암튼 만들어놓은 저만의 그런 좌우명입니다 난 역시 로키걸이야 이거거든요 거울이 안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난 역시 행운하야 난 역시 행운하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서로 따라하세요 난 역시 행운하야 난 역시 행운하야 난 역시 행운하야 역시나 행운하야 역시나 행운하야 역시나 행운하라고 역시나 행운하야 역시나 행운하야 역시나 행운하야 넌 헤머니야 역시나 헤머니야 난 헤edy야 그 느낌적인 느낌 역시나 헤edy야 역시나 헤edy야 난 해모나 난 럭키 난 럭키걸 난 럭키가이 난 럭키걸 럭키 걸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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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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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tantially 나의 슈퍼 럭키러키 봤찜 bottom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 역시 zeń 모너야 역시 zeń 모너야 저도 이걸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갑자기 막 해모나가 된거 같아서 미치겠어요. 오토 네이브를 글러보고요. 자, 그 다음 건 난 자신감이 넘쳐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분들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때 자신감이 정말 없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며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뭣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뭣도 없어도 자신감을 가지기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면 저를 따라하세요. 난 자신감 넘쳐. 난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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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는 분? 슈퍼주니어 시원.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완전 자신 있어. 난 완전 자신 있어. 난 완전 자신 있어. 난 진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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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신있어 난 완전 자신있어 난 완전 자신있어 난 자신있어 자신있어 자 따라하세요 I say 자신 You say 있어 자신 I say 자신 You say 있어 자신 자신 오케이 그 다음은 난 소중해요 이것도 저희 아빠가 말해준건데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티가 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준대요 그러니까 난 소중해 난 소중해 난 귀해 난 귀해 난 소중해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 나는 너무 소중해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난 내가 너무 귀해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행운하고 난 어차피 잘될거고 지금 이 힘든 일은 다 지나갈거야 난 너무 소중해 나는 너무 소중해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해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나는 너무 귀해 자 그 다음은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내게 닥쳐올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난 좁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난 하나도 안 무섭고 난 하나도 안 두렵고 난 어떤 고난과 아쉬움과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왜냐면 난 행운하니까 왜냐면 난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냐면 난 너무 소중하니까 왜냐면 별거 아니니까 나 왜냐면 다 괜찮으니까 왜냐면 난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나하고 있어 나라고 있지 알겠지 난.. 뭐였지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난 두려울 게 없어 뭐가 두려워 어차피 학년을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러면 도망가면 되고 해보고 아니면 도망가면 되고 해보고 맞으면 해봐 하면 되고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되고 도망갔다가 또 괜찮은 거 찾으면 되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난 도망치고 싶으면 내가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갈 거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 이러면 바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난 앞으로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기대돼 난 내게 벌어질 일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 난 나한테 벌어지게 될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두근거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난 두렵지가 않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떠한 한발짝 한발짝을 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궁금한 거 미치겠고 잠도 안오고 잠이 너무 막 재밌어서 잠도 안오고 자고 일어났을더니 먼저 도저고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유가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너무너무 설레 너무너무 설레 설레는 일이 두성이야 설레는 일이 없으면 난 찾아 나설 거야 찾아보면 있어 무조건 있어 있을거야 있을거라고 있을거라고 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너무 설레 난 지금 2023년 5월인데 2023년 5월 지금 5일인데 5월 6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5월 7일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너무 설레 지금 재미없더라도 곧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막 먹으면 의미된 일이 생길거야 생길거야 생길거같아 막 그럴거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 후 나 진짜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이제 자기암시 까지였거든요 이제 3장은 돈 높을 줄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처럼 자기 반성과 채찍질 그리고 내 탓하고 분노 표출을 잘 못하는 사람들만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전성이 남탓을 잘하고 약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기가 있으신 분들 이 부분부터는 따라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분노 표출을 잘 못하고 하나 꾹 참고 살고 자신을 재찍질하고 그 다음에 또 내 탓하고 그런 분들만 듣길 바랄게요. 원래 좀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난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들릴 수도 있지?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했다가 못할 수도 있지? 한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지? 한다고 했다가 안할 수도 있지? 한다고 했다가 그만들 수도 있지?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난 그럴 수도 있지 내 맘이야 내 맘 맞냐? 네 맘 듣다 이건 취소 네 맘 신경 안 써 내 맘이야 내 인생이야 내 맘 들어 할거야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인데 네가 왜 참겼냐 내 맘 들어 할거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마 마 마 마 마 마 미 마음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 들어 할거야 내 인생이야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내 맘 내 맘 내 맘 들을거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인생이야 자 그 다음은 어쩌라고 meaningful! 어쩌라고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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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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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마지막은 장기야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강요하지마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 그게 아니야 강요하지마 내 생각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마지막 장은 남 탓이에요 남 탓이고 못 올리대요 남 탓 그 다음에 여러분을 화나게 한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킹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그 사람에게 받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는 거예요 멕시코인이 되는 거예요 멕시코인 살인율이 되게 높대요 멕시코인들은 참지 않는데요 우리는 지금 멕시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 그분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대신 복수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안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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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입냄새 땐 못 들었어 뭐라고 입냄새 땐 못 들었어 어 입냄새 땐 못 들었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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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리네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안 들리네 니 똥굴다 니 똥굴다 니 똥갈라파워 니 똥갈라파워 니 똥굴다 니 똥굴다 니 똥굴다 니 똥굴다 아 너무 유치해서 길게 못하겠네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 다음은 니 말 다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니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아 니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아 니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틀렸고 다 보순이야 다 틀렸어 근데 내 말은 다 맞아 니가 하는 말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그게 진짜야 이건 옥지가 아니야 니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니가 하는 말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짜야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이거는 다 니 탓이야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니 탓 니 탓 니 탓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니 탓 니 탓 니 탓 니 탓 니 탓 니 탓 니 탓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니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아 니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아 안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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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셨어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세요? 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듣고 싶은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컨텐츠의 방향성과 맞다면 제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좀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기분이 안좋으신 분이 들어왔다면 나아지셨으면 좋겠구요. 어 제 영상으로 셀프 꾹꾹 계시는 분은 없기를 말할게요. 이거를 보는 분들한테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우려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골잠을 자야겠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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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